아산 희은충사 여기는 두번째 조경사업을 벌이고 있는 아산 희은충사입니다.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생가로 승역화된 이곳 희은충사는 경례와 잘 조화되는 녹지대를 꾸미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넓히는 동시에 주차장을 옮겨서 더 크게 마련하는 등 새봄을 맞아 조경사업에 한창입니다. 한편 희은충사 경례 유물전시관도 4월 28일 충무공 단신 기념일을 앞두고 새 단장을 하기에 부산합니다. 이렇게 우리가 희은충사를 정성껏 가꾸는 것은 충무공의 애국정신이 우리 결의 누구나의 가슴과 가슴에 길이길이 새겨져 나갈 것을 바라는 마음에 쓰입니다. 한편 희은충사는